아, 미안해요 여보. 내가 일이 좀 길어져서. 아, 근데 그 집 꼭 그 집에 가서 사야만 한 이유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럼요. 물건이 좋으면 가야죠. 아, 근데 저기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라고요? 아우! 교장 선생님 아니세요? 우리 학교 학부모이신. 그럼요, 그럼요. 교장 사진 여기서 다 뵙고. 사모님 대신 장 보러 오셨구나. 자상도 하셔라. 여기 물건이 좋다고 그러길래. 아우, 영광이네요. 사모님 뭐 좋아하세요? 제가 싫은 놈으로 나가서 챙겨드릴게요. 예, 예, 예 뭐. 아, 뭐라. 좋은 놈으로만 넣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애들 둘 맡겨놓고 인사도 못 드렸네요. 정성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2만 5천 원이요. 아, 금방 정성이라고. 예, 예. 정성껏. 그냥 좋은 놈으로다가만 넣었습니다. 아, 설마. 설마. 설마 그거 생각하신 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김영란 씨가 보고 계세요. 저하고 농담이 좀 통하시네요. 알겠습니다. 2만 5천 원이요. 네? 2만 5천 원. 거기서 쓰러지고. 저 그럼. 네, 네. 어디서 버러지 같은 게 붙어서.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아유, 아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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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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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갔어요? 어, 갔어. 언니는 못 알아본 거죠? 어. 전혀. 이것도 아주 안 좋은가 봐요. 그래도 조심하시지. 버러지 같은 게. 그럴 때 조마조마했어. 아니, 그 느끼한 면상을 보니까 확 올라오잖아. 교장선생님. 일수 어머님. 교장선생님께 무슨 그런 불경한 소리를.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혹시 우리 사진 찍어보낸 거 흰상만 아니에요? 어머, 그런가 봐요. 그럼, 그럼 뭐, 뭐. 지가 뭐 사진 찍어가지고 뭐. 찍어서 어쩔 건데. 뭐 우리가 뭐 큰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복자클럽 화이팅이다 이거야. 언니. 언니. 아, 아, 속 안 나. 안 들게. 언니, 정욱 언니. 나 가게 좀 봐줘. 너 어딜 가노? 나 한 번만 봐줘. 나 금방 올게. 복자클럽. 복자. BJ? 이게 끝이 아니란 것만 알아라. 이 버러지 같은 자식. 예, 너희. 편의점으로 가면 안 돼요? 아, 그랬더니. 아, 여기도 괜찮아. 여기서 그냥 맥주 한잔하면서 작전 회의. 어, 미숙이는 어때? 네, 좋아요. 아, 그럼 수겸 학생한테 전화해서.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 수겸이한테 전화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래요? 어, 보고 있어요. 뭘 봐? 아니, 봤어요. 누가 뭘 본다는 거야? 맞아. 홍성만. 돌아보지 마요. 우리 딸하고 왔어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지? 일단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 미수만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야 해. 아멘 아직 있어? 뭐 모르겠어 돌아봐! 돌아봐! 언제까지 걸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뛰어 하나 둘 셋 잠깐! 우리가 왜 도망쳐야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김찬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뵙네요 제가 찾던 집이 여기 어디집인데 단풍상 좋죠? 또 뵙겠습니다 그럼 일 보세요 저는 네 한 번 더 조용히 거 같아요 7천원 샤새 샤새